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 있어요 바로 표의 데이터를 보관한다는 겁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표를 다룬다는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데이터베이스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표를 만들다 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여러 표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엑셀과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엑셀도 표잖아요 엑셀에서 파일이 많아지면 뭐하고 싶나요? 서로 연관된 파이들을 그룹핑해서 이름을 붙인 디렉토리를 만들겠죠 바로 그런 디렉토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룹 그걸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또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따라서는 용어를 스키마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합니다 즉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은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전체를 얘기하는 포괄적인 표현으로도 사용하고 서로 연관된 표들을 그룹핑해서 이름을 붙인 이종의 폴더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또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생기겠죠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들을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SQLite의 되게 중요한 특징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는 단 하나의 파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파일을 복사하면 완벽하게 복제가 되는 아주 간편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SQLite입니다 다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써오셨던 분들은 아마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너무 심플해서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또 어떻게 표를 만드는가를 대표해 보겠습니다 자 SQLite를 실행을 시켰고요 자 여기 보시면 Add Database라는 것이 있어요 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다이얼로그가 뜹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타입은 SQLite3를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파일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콘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쓰는 거고 두 번째 아이콘은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올 때 쓰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거예요 자 저는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이름의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뭐 오픈 튜토리얼스 뭐 이런 식의 이름을 쓰시면 되겠죠 자 오픈 튜토리얼스라고 하고 여기 파일 확장자명을 적는데요 확장자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만 저는 SQLite3라는 이름의 확장자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이름이 자동으로 이렇게 등록되는데 여러분이 이 이름은 다른 걸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파일 이름은 유지가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면 이런 이름의 파일이 생기고 이런 이름의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에 등록되는 거예요 OK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등록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나서 여러분이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위치하는 곳으로 가보면 단 하나의 파일이 있는데 바로 저 파일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표를 만들 때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크리에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걸 클릭하세요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자 이 SQLite Studio는 여러 개의 윈도우를 이 화면에 띄워서 다양한 작업을 여러분이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 화면 전체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걸 클릭하시면 화면 전체를 띄우게 되고요 이 위에 있는 옵션들을 통해서 여러 개의 대화 상자들을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배치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살펴보죠 지금 보고 계신 것은 표를 만드는 화면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표를 SQLite로 만들려고 하고요 자 우리는 제일 처음에 이 id 컬럼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기 보시면 add 컬럼이라고 하는 버튼 보이시죠 클릭 자 그럼 컬럼에 이름을 적습니다 저는 id로 할게요 자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SQLite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SQLite의 데이터 타입은 크게 null, 값이 없을 때 null입니다 자 integer, 정수예요 real, 이거는 실수입니다 정수는 0, 1, 2, 3, 4, 5, 6, 7 0,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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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3 이런 게 정수고 실수는 0.1, 0.2, 1.1 자 이렇게 소수점이 있는 것들이 실수죠 자 그리고 텍스트, 그리고 블랍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게 5개의 데이터 타입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이 지원하는 여러 데이터베이스 타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원하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인지 하면서 좀 보시죠 자 이 id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여러분이 지정을 하는데요 id는 숫자죠 그리고 저거 정확하게는 정수거든요 정수는 인티저예요 자 근데 인트를 지정하셔도 되는데 이름이 비슷하죠 사실 똑같은 건데 여러분이 인트로 지정을 해봤자 결국에 저장될 때는 인티저로 저장이 되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컨스트라인트 제약사항이라는 건데요 제약사항은 뭐냐면 여러분이 값을 입력할 때 마음대로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가지 규제들이 제약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이키라고 하는 건데요 이 id를 프라이머리 키로 여러분이 지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id가 1인 값이 이미 있다 1인 행이 이미 존재한다면 id가 1인 행은 다시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라이머리 값은 가장 중요한 행의 식별자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식별자의 핵심은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id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인티저로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하게 되면요 데이터를 추가할 때 자동으로 id의 값이 1씩 증가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타이틀의 경우에는 텍스트로 지정하시면 돼요 텍스트 자 그리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바디의 경우에도 텍스트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드 크리에이티드은 이제 추가된 날짜인데요 자 크리에이티드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텍스트로 지정을 하셔도 되고 저는 데이터 타임 요건 이제 시간을 지정하는 데이터 형식인데요 이 데이터 타임을 해도 제가 봤더니 결국에는 텍스트로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냥 이 컬럼은 데이터 타임이 들어온다라고 알려주는 도움말 정도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오케이 눌렀고요 그 뒤에 있는 author name 저자의 이름 저자의 프로필도 다 텍스트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때에 저는 이 타이틀의 경우에는요 더블클릭해서 다시 켰습니다 반드시 값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난 널이라는 저 컨스트레인트를 지정을 하게 되면 값이 비어있는 상태로는 추가가 되지 않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저는 날짜도 반드시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요것도 난 너를 하시면 되고요 author 이름도 꼭 있으면 좋겠다 그럼 요것도 난 너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body나 또 author 프로필은 뭐 너도 좋고 안 너도 좋다 그러면 특별히 난 너를 지정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은 이 테이블을 이 표를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거예요 저는 topics라는 이름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실행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gy 환경에서 표의 구조를 정하다 보니까 요런 형태로 지정을 했는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걸 하는 방법도 알고는 계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테이블을 만드는 명령은 어디서 볼 수 있냐 여기 ddl 이라고 하는 탭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자 입문자인 여러분이 이 ddl 데이터 디피니션 랭기지 약자인데요 토픽스 테이블을 명령으로 만드는 이 방법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요런 형식을 통해서 실제로 명령으로 표를 만들 수 있다 자 보시면 우리가 토픽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컬럼은 id고 인티저고 프라이머리 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 세 번째 네 번째는 크리에이트시고 데이트 타임이고 난 널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명령을 실행하면 표가 만들어진다 사실은 goi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조작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런 명령을 자동으로 만드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실행을 해서 토픽스 테이블을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commit structure changes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수정한 내용을 제출하셔야 돼요 자 클릭하면 여러분이 이런 명령을 실행할 것이다 라고 뜨죠 여기에서 ok 버튼 누르면 명령이 실행이 돼야 되는데 저 잠깐 안 났었거든요 왜 그런 거를 봤더니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열리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혹시 저같이 메시지가 뜨시는 분은 여기 보시면 여기에 open tutorials 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더블 클릭해서 얘를 선택하시면 여기 지정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commit 버튼 누르니까 예 토픽스가 성공적으로 제출되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있는 tables list를 보시면 토픽스 테이블이 잘 추가된 걸 볼 수 있고 이 토픽스 테이블의 컬럼은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중요한 이 단위라고 할 수 있는 표와 그 표를 그룹핑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셨습니다 축하합니다